제가 그 재작년 5월이죠. 아 이거 너무 오래됐네. 재작년 5월에 제주도에 이제 일하러 갔을 때는 일주일 정도 묵었는데요. 그 촬영이 없는 날에 말을 타러 갔었어요. 아 너무 좋더라고요. 말을 그냥 이렇게 거기는 약간 그냥 코스가 아니고 맘대로 돌아다니는 식으로. 그래서 잘 타시는 분은 알아서 타시고 아닌 분은 옆에서 이제 에스코트를 해드린다 해가지고 제가 더 어릴 때 이제 사극을 하면서 말 타는 법을 배웠었거든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옆에 말고깃집 있고? 아 못 먹었어요. 네. 일하러 가야 돼서. 네. 다시 돌아가겠습니다.